노을 골든타임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매직아워가 진행중입니다 드넓은 갯벌바다 황토갯벌에서 즐기는 맨바러싱 우리 쪼도 즐기고 있구요 저도 치유의 황토갯벌 맨바러싱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 좋아 매일 어승을 하는 우리 강아지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맨발 걷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는 무한 황토갯벌이 가득한 바다정원을 가진 하늘별바다 펜션 하늘별바다 요한의 사이입니다 맨바러싱 즐기러 오세요 함께 하시죠